민경 민경 복돈 방향 복돈 진령 진령 맛이 뭐야? 저 때 왜 나왔다 저 때는 눈에 띠들이 감찰했지 않나요? I like it 머리 진짜 영어로만 했는데 미션 아 네 그런게 와아 와아 이거 왜 이리 하세요 저한테 저희가 보이지 못했어 엠파 그치 무겁지 않았냐? 무겁다 좋아 아 피니 왜 저렇게 이렇게 했잖아 이 양이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 양이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띠들이 계시파서 더울 것 같긴 하네 아 이 양이 왜 이렇게 어떻게 하는거야 대비투에 그런거 다 모른다고 흐흐흐흫 하하 아 아 아 아 오우 흑장 하하 하하 으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아 아 아 나 진짜 이거밖에 안 하냐고 너는 더 원하냐고 누나야 되게 누나야 되게 민지하다